나한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. 나 그 오디션 합격했어. 나처럼 들어간대. 알았어. 다치지 말고 말라와. 영영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제 소견으로는 뇌사입니다. 제발 남이도 내가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게. 평온한 얼굴인 걸 보면 지금 그녀의 꿈속엔 내가 없다. 그래도 봐라. 그래서 그녀는 지금 날 기다리고 있나 보다. 내가 갈 때까지 내일처럼 모르도록. 나 너 들어왔다고? 너 잘못된인 줄 알고. 제발 그러지마! 언제나 어쩌면 안 돼.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때 내가 할 때 그 품처럼 사라져 죽였다. 내가 물거품이 돼야 하는 건가 봐. 내가 물거품이 돼야 하는 건가 봐. 그렇다면 내가 할 때 그렇게 품처럼 사라져 죽였다. 내가 물거품이 돼야 하는 건가 봐. 완전히 사랑하는 순간 인어공주는 거품이 될 운명이니까. 오빠 어디갔어. 나 이렇게 멋진 여자고 이렇게 공정이 없어. 그 사람 독했습니다. 우리 바거짜라 마보야. 나 그 사람 아저기지 말이야. 그렇게 돼서 내 꽃을 흘려. 이 요메이지만 여쭤려. 내가 정말 약해졌습니다. 어떻게 쏘신 하신 것마다 심장이 찢어지게 만들어놔 나 다시 다 돌려놓을 거야 내가 부린 마법은 처음 만난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러니 이제 진짜 마법을 눈을 봐 눈뜬 눈물 멈추면 그대 다녀간 거겠죠 우리 여자 이름이 길라인인까 아기 길라인이야 난 이제 희선 무슨 짓들도 다 읽어 우리가 키스반이 안건가 이렇게 나야 21살을 모두 사랑하려나 봐 저 하늘에 부탁해요 이 말 전해주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니다 고맙습니다 아멘